편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강론 들어가기보다도 전체 신문을 한번 다 보면 신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전체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장년층이 보험료를 더 내고 이런 연금개혁안이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연금개혁도 기본적으로 여당이 추진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안을 지금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이렇게 교포들도 다 나눠져 가지고 뉴욕에서 8.25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관련 인사가 기념사를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을 대변하는 총영사가 여러분들 읽는 거하고 총영사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민사회도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이승만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도 한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 있었을 거라고요.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 대통령 사돈난말은 여기 나오네요. 25만 원 주는 거. 노란 봉투건 거북건.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연히 25만 원 공짜로 주는 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노사 현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 파업을 촉진하는 법인 노란 봉투법도 옳지 않은 거죠. 대통령이 사돈난말 하듯이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두뇌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안세영 씨 관련된 그런 게 나왔고 전번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KDI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가 일평균 1425억 원 하루에 연 52조 원씩 여러분들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단계 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앞에 든 사람들이 다 타먹고 나가고 부담은 전부 다 다음 세대에 함께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기를 누가 낳겠습니까 아기를 낳지 않죠. 지금 상태로 여러분들 적게 내고 많이 받아쓰는 그런 형태의 연금이 지속이 되면 다음 세대가 연 52조 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KDI 연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불량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정권에 바뀌게 되면 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혼쭐 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기홍 이주호 오스칸 교육부 차관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의과대학 2천 명 표정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와 탑 기사를 다뤘는데요.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신문들이 민원기사 중심으로 의대 2천 명을 어떻게 배정했는가가 자기들께 앉아가 뭡니까 쑥득쑥득 했습니까 충청도 뭐 200명 전남 뭐 얼마 이렇게 하면 결정했는가 아무 근거가 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욕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아일보 뉴스는 상단에 이제 코로나19 정상 심하면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지침을 내보냈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톱뉴스로 동아일보가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제 좀 하단 상단에 4단을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돈이 정부가 지금 없습니다. 56조 세수 펑크. 세금 수입을 예상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56조가 덜 들어왔고 마이너스 통장은 거의 100조 징도 육박하지 않습니까 5조 급해서 우체국 보험에서 2천5백억을 차입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 연말까지 특별하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무튼 간에 노란 봉투법도 이렇게 다뤘고 안채영 씨의 입장문도 다뤘고 그렇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의 톱 기사가 그렇고 매일경제신문 기사는 이제 코로나 뉴스를 다뤘네요. 코로나 유행 심상찮은데 약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다.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26만 명분 확보. 뭐 계약 단계는 무완입니다. 그게 지금 국내의 코로나 치료제에 재고가 없는 겁니다. 재고가 거의 없는 거죠. 26만 분을 물론 이 재고 확보도 쉽지가 않았으면 되는데 굉장히 비싼 약이네요 이 약이.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아니면 자기 돈으로 사면 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그런 약이 무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청이 26만 명을 확보했다. 계약 단계. 계약 단계니까 또 뭐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선 재고가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없으니까 이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받기가 힘든 거죠. 이 뉴스가 이제 톱 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게 되면 오늘 좀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해치펀더의 1등 회사인데 켄 그리핀 이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나 뭐예요. 이거 이례적이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가장 중앙의 여러분들 기사가 가장 잘나가는 해치펀더 작년만 하더라도 160억 불 정도를 돈을 벌었는 거예요. 피 빼고 수수료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통상 수수료가 한 20% 정도를 받으니까 수익에.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안목도 넓히는 겸에 가서 나중에 해치펀더를 한번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남기는 해치펀더 매니저. 역사상 2022년도에만 160억 불. 160억 구조는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해에. 우리는 역사상 자본시장에서 그 어떤 기업이 남겼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켄 그리핀이라는 인물. 여기 이제 초록색이 여러분 보시면 이 초록색이 1등 기업인 1위 기업인 시타델 해치펀더 사이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업계 평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은 거죠. 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부자들이나 아니면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맡겨 가지고 2019년도에는 약 200억 불 정도를 자산을 관리했는데 2024년도에는 뭐 한 650억 불 정도 자산을 운영하는 거죠. 자본시장은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한 번도 해치펀더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산유지소에서 시야와 안목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해치펀더 뮤추얼펀더 상장지수펀더 이걸 한번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면 또 이제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돈난말 국회가 개탄스럽다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